SHTV 구독하고 선물 받으세요! 마국지구 10-2단지의 성공적인 사전 예약 마감, 무량판 구조단지 부실시공 제로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좋은 소식만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보답하고자 SHTV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SHTV 구독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식을 받아보세요.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스텝 1.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 영상을 클릭하고 응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스텝 2. SHTV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고 인증샷을 캡처해주세요. 스텝 3. 캡처한 사진을 구글 폼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참여 끝! 구글 폼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참여 기간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2월 8일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스무 분에게는 치킨세트 모바일 교환권을 드리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 즐거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SHTV가 되겠습니다. 불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